ling한 뇌 일 정지구 동의대 나왔어요. 아... 혼돈... 오늘 유일하게 또 주문 시켰는데 혼돈시는 비결이 따로... 야구를 안 하다가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안 하다가 하면 잘 맞아요. 2년만에 국내 갔다 와서 야구해봤는데 아... 처음 쳤거든요. 뭐 스크린 야구 이런 것도 안 오는데 간만에 하니까 잘 되는 거 같아요. 그 저기 뭐냐... 오늘 첫 용병이라고... 네 맞아요. 앞으로 이틀에서 그 맞춘가요? 네 시간만 되면 자주 나올 생각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앨런 살짝! 아유 구독자 맞구나. 짤라짤라짤라! 첫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는 손승투수. 버스터앤런인가요? 아 뜨네요. 땅골로 쳐야죠. 불려야지. 바스타를 불려야지. 뭐하는 거야? 다시 한번 버스터앤런을 시도합니다. 아... 불이 빠지면서 주자를 2루까지 그냥 보내고 맙니다. 한방이면 동점이 되는 중요한 순간에 이정민 선수. 히트! 우익수 앞에 떨어지며 드디어 동점이 되는 순간입니다. 소중한 한방의 주인공 이정민 선수. 스윙! 삼진! 사카모토! 사카모토! 원하라! 홈런인가요? 아! 파울! 야! 야구 잘한다고! 스페인이었고 좋다! 야! 야! 역시 경기고! 역시 뒤운 소배!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해야지. 고등학교 때 그렇게 했으면... 아! 아픈 곳을 찌르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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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삼진까지! 찌른 곳을 후배파는 손승투수입니다. 아! 맞아야되는거 아닌가요? 맞는것도 안타야. 야!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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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해야 돼. 경찰이 안타치면 이후룡이 회신시켜준대요. 안타치면 회신! 안타치면 회신! 안타치면 회신! 문항진으로 갑시다. 회먹어봐. 귀여운 친구들입니다. 배팅차스! 배팅차스! 가자! 가자! 회먹어라! 안타! 안타야! 더럽길이 맞았다. 팀감독인 박상남 선수. 히트! 라이트에 잡히나요? 아! 라이트가 발라당 안방치침 모드로 볼을 놓치며 주자가 들어오며 결국 역전을 만들어내는 투벤투에이티 아니 헤이맨의 박상남 선수입니다. 하지만 393진으로 추가점을 얻지 못하고 SJ 공격으로 들어갑니다. 이 한 방으로 15만원을 날리는 김순겸 선수. 김순겸 선수. 짧은 육당. 깔끔한 러닝스로우로 투아웃! 평범한 육당. 아! 송구실책으로 주자를 내보내고 똥싸는 자세를 취합니다. 하지만 구속타자의 투땅으로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수비요정 김동완 선수의 타석. 로우 킥을 맞으며 1루로 진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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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아나갔다. 똥골을 찌르는 날카로운 볼로 또 한 번 주자를 내보내는 살인마 최희혁 선수 높이 뜬 볼 중불로 원아웃 아웃 꽉 찬 볼 삼진을 잡아내며 투아웃을 만듭니다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하는 박일구 선수 삼진으로 위기를 넘기고 7회말 공격을 이어갑니다 투수가 조용호 선수로 바뀝니다 높이 뜬 볼 중불로 원아웃 이번에도 높이 뜬 볼 1플로 투아웃 아웃코스를 밀어 좌안을 만들어내는 조연수 선수 동점과 역전의 주전을 내보낸 상황 삼진으로 위기를 넘깁니다 8회에도 올라온 최희혁 선수네요 평범한 쇼 땅 원아웃 홈런타자 김준영 선수의 타석 3구삼진으로 투아웃 정말 잘하네요 패초리 한 대 맞고 1루로 출루합니다 스틸로 주자는 1루 안타가 되며 역전의 주자가 출루하는 SGA입니다 긴장되는 순간 히트 라이트 깊은 코스로 뻑고 뻑고 백으로 잡아보려 하지만 볼을 놓치면서 공점 주자가 들어오고 역전 주장까지 들어오며 헤이맨과 최강 SJ 경기는 6대 7 최강 SJ 승리로 돌아갑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아 레슨 시청도요 아 팔이 너무 안 좋아 큰일이 없는데 이거 쳐야 돼 이킬 수가 없으니까 맨날 찜질하고 펴야 돼 네 맞아요 아 시가 아까 잡을 수 있었는데 우아우 우아우 잡았으면 오늘 시가 와 진짜 외야 수학 외야 수학 강한 팀이 강팀이라고 쓸래 했는데 외야 글로버 형님 그거 편집 안 돼요? 왜 역시 외야가 나가리나 외야 하나가 팀을 망친다 이렇게 써놔야겠다 알았어 봐 알았어 좋아요 arz 보니까 나 해 해 해 해 해 해 인 해 choke